2차전지 믹싱 장비 전문기업 제일 M&S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. 제일 M&S는 이날 공모가 2만 2천원보다 22.73% 오른 2만 7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제일 M&S는 앞서 진행된 기관 수요 예측에서 645.9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를 희망 밴드 상단을 초과해 확정했습니다. 일반 청약에서도 1,438.9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9조 원이 넘는 증거금을 모았습니다. 공모금은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 안정성 강화와 운영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 더불어 고온과 고밀도에 최적화된 믹싱 장비와 차세대 배터리 셀 소재에 최적화된 공정과 믹싱 장비 연구에도 쓰일 계획입니다.